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CTS 다음세대운동본부에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장총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건강한 다음세대를 세워가는 데 앞장서고 있는 기관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한장총은 37회기 주제를 다음세대를 세우자로 정하고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계획했지만 코로나19로 진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를 대신해 한장총은 CTS 다음세대운동본부와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파이디온 선교회를 포함한 다음세대 사역단체 9곳에 각각 지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